안녕하세요 뻥쥬 멋지십니다 자전거가 인사를 잘했어요 저곳은 저곳은 팔당 오케 뽕쥬 안녕하세요 뽕쥬 자전거 많이 지나가시네 아하 자전거가 가시네 아 헬로 뽕쥬 뽕쥬 안녕하세요 아 멋있게 나왔습니다 유튜브 존킹 유튜브 사랑과 자비 존킹 입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와 능소화가 이렇게 높이 올라갔네 크 역광으로 와 뷰티풀 내가 본 가장 하늘 높이 올라간 능소화 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양반들 집에서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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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팔당댐이 어디에요 여기서 한 500m 정도 가시면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천만영화배우 송강호씨 사촌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들 그러시더라구요 저기 뭐 근데 송강호씨 보다는 조금 미남형인거 같아요 아 아니에요 저 미남형은 아니고요 아 호남 예 여행객이신가봐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홍천에 한번 들리십시오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홍천 핑크부다 여래사라고 있어요 아 네네 거기 부처님이 하얀 부처님 핑크부처님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카페도 있는데 주인 아가씨도 매력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해피타임 감사합니다 해피풀 해피 우와 우리 또 멋진 문화 인터뷰를 했어요